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온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곤 합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 2023 장애인 가족 행복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루몰에서 2023 장애인 가족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복지TV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난 1994년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생활수기 공모전을 통해 헌신적인 삶으로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는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온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이보라 씨 가족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설에서 만난 오빠와 1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부모님의 허락과 시설의 도움으로 결혼에 다다른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감동을 자아냈다는 평입니다. 대회사를 전한 지장협 김광한 중앙회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고 소중히 갖고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기중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소 조금 변화를 줘서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감사함을 꼭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